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그런데 성막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죄에 다시 빠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죽어갈 것입니다. 그때 어떻게 됩니까? 두멍에 가서 물로 씻어야 됩니다. 뭡니까?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. 예수의 피가 날 온전히 하셨지. 예수의 피가 날 영원히 씻었지. 예수의 피가 날 영원히 씻었지. 예수의 피가 날 영원히 씻었지. 나는 도록하지. 나는 도록하지. 나는 도록하지. 나는 도록하지. 나는 도록하지. 나는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얻고 심을 얻네요.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보냈다, 당신의 마음을 보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